강우석 자연대 좋고 이번엔 중보대학교의 득점 중보대학교 여민수 선수가 득점을 하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성년대 이원준의 서브 이원준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빙고 정확하게 여민수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1세트는 중보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또고요 김준홍 김준홍이 공격 디그 됐어요 디그 성공하는 중보대학교 높이 뛰었고 이번에 공격 들어갔습니다 여민수 2세트의 첫 번째 득점도 중보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민수 여민수 공격 성공 여민수 오늘 신장호 선수가 생각이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격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뛰었고 공격 공격 들어갔습니다 여민수가 해주는군요